이 노래는 단독 사과의 이 노래는 단독 사과의 진지에 대한 한탄 소년단 지희씨가 배너스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차지합니다. 내 지난 4월 그래미 어워즈 야 내가 배고프 돈 많이 썼네 와 아 이 친구 반어 반어 단타 소년단 단타 소년단 BTS BTS 감사합니다 We wanna focus on We wanna focus on We wanna focus on I'm deeply touched by mice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뭔가 이 패딩 어이구야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... 어? 어? 빅슨 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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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슨의 빅슨 잊あっ 빅슨의 우리 멤버들의 감사드리고 싶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